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그러던가 나중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기 전에 한 왕이 신명기를 발견한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를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간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서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제서야 신명기를 다 보고 옷을 찢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바로 그 왕이 여러분이 아는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요시아 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팔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요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드디어 발견되고 이 요시아 왕 시대의 신명기를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명기와 요시아 시대의 요시아 왕을 묘사했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지킨 왕. 요시아 왕이 지킨 신명기의 율법이 어떤 거였는지 첫 번째 우상을 철폐한 거였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우상을 철폐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산당이 다 있었어요. 왜 멀잖아요. 제사 들으려면 멀으니까 여기저기 막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싹 다 철폐합니다. 자 신명기 12장 2절 3절과 5절 11절 각각각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이 신을 섬겼던 곳을 헐어버리시오.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언덕 위에서 그리고 잎이 무성한 모든 나무 아래에서 자기 신들을 섬겼소. 여러분은 그들의 재단을 허물고 그들의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다른 우상을 찍어버리시오.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버리시오. 여러분의 하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파들 가운데서 예배 드릴 장소를 선택할 것이오. 여러분은 그곳을 찾아가시오. 선택한다고 해서 장소를요. 우상 싹 철폐하고 그 선택한 곳. 또 여러분의 하나는 여호와께서는 예배 받을 만한 장소를 선택할 것이오. 여러분은 내가 일러주는 곳. 곧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여러분이 얻은 것의 10분의 1과 여러분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약속한 가장 좋은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시오. 그런데 이 중앙성소하고 우상 철폐에 해당하는 것이 산당 완전 난잡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러거든요. 왕들 중에 유다 남정 관련 중에 우상은 다 철폐했는데 여전히 산당은 남아있었더라. 요시와 왕 때 열한기하 23장 4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하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을 위해 만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시와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들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재는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유다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뽑아 유다의 여러 성과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서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여러 군데 다 제사들이 간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바알과 해와 달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늘의 행성과 모든 별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시와는 그런 제사장들을 쫓아냈습니다. 요시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우상을 없애기 위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들로 가져가서 불태워 재로 만든 다음에 그 재를 보통 사람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왕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남자 창기들을 집을 허려버렸습니다. 그 집은 여자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여러 성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개바에서 부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제사를 지내던 산당들을 모두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요시와한테 한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고 싹 다 그 산당에 있는 제사장 다 불러모은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지키는 걸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볼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시오. 그것은 아비볼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기 때문이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열한기야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6월절을 지키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슬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나라를 다슬 때까지 6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또 뭐를 했냐? 인신공양하지 말라고 했죠. 무당 점쟁이 추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요시아 왕이 지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딸이나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도 없게 하시오.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신 것도 바로 그런 못된 일들 때문이었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수백 년이 지나서 요시와 왕 때 일입니다. 요시아는 흰놈 골짜기에 있던 도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몰래객의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와 집귀신과 우상들과 온갖 역겨운 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율법책을 그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와 왕은 그대로 행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벗기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요시와 왕 때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왕의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그 책에 적혀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신명기를 비추어 보아서 요시와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요시와 왕 때 일입니다. 요시와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두어서 그 등 신명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켰을 때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 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팀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물질적인 거든 명예적인 거든 그 외에 세상이 추구한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쫓지 말라는 거 아니라 거기서 여유로울 수 있다. 왜? 우리는 이미 더 넘치는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곡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하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떠한 자연적인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아세라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이 우리는 이미 그 모든 부분에서 자유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실적에 남들처럼 목매지 않으면 결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사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여유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다른 곳에다 두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여유로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계신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과 이러한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멍해를 매개하고 힘들게 하며 우리를 압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목적을 쫓아 다들 죽기 살기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여유로움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열정을 다하고 우리도 헌신을 다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다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